둘, 셋! 트리클라이! 안녕하세요, 사이커스입니다! 오늘 저희가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 여러분을 찾아왔는데요. 드디어 사이커스와 팬 여러분의 징검살이가 되어질 공간이 생긴다고 합니다! 데뷔 후 처음 생기는 저희만의 공간이라니 너무 설레한데요. 맞습니다! 이곳에서는 저희와 관련된 모든 소식을 제일 빠르게 만나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. 주민 씨, 어떤 게 있죠? 네, 사이커스의 공식 스케줄부터 사진, 영상 등 다양한 컨텐츠도 한눈에 볼 수 있다고 합니다. 이뿐만이 아닙니다. 저희 사이커스가 팬분들과 더 가까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까지 마련된다고 해요. 저희만의 공간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생각하니 너무 기대되는데요. 많이 찾아와 주실 거죠? 네! 팬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은 저희 사이커스의 모습이 정말 많으니까요. 여러분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. 앞으로 이곳에서 사이커스와 함께 많은 수업 쌓아 가기로 해요. 저희는 언제나 여기서 팬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. 좋은 만나요. 그럼 지금까지 사이커스였습니다. 둘, 셋!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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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